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 전체 랜덤이랑 리버스 랜덤 나왔네. 대박이네. 님들 하이. 반가 반가. 님들 하이. 반가 반가. 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다들? 지금 이거 트랙에 보시면 전체 랜덤이랑 리버스 랜덤이 나왔어요. 원래 이거 없었잖아, 맞지? 전체 랜덤이랑 리버스 랜덤이 나왔는데, 와 대박인데? 전체 올 랜덤. 올 랜덤이랑 리버스 랜덤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트랙이 나오는지 한번 해보자 얘들아. 궁금하네. 야, 전체 랜덤 리버스도 나온다는 건가? 오, 뭐야. 바로 이스라엘. 야, 김태칸이 또 전체 랜덤 했다고 이스가 나오는 건. 200개 중에서. 아, 전방향만 해도 150개 내놔. 그래. 어떻게 김태칸이 또. 이스가 나오니까. 신기하네. 신기하네 진짜. 그대로 또. 이스라엘. 입력이 또 싸웠다고 나와서. 무슨. 거기 두고. 오. 1등이. 잘 달리는데. 1등형 2등형 오 좋아 오 오 오 2등형 좋아 어우 아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네 어우 진짜 좋네 아우 좋아 아니 어떻게 이스가 나오지 다른 트랙에 뭐 나오는거 없나 뭐 나올까 한 번만 타 홀랜덤으로 하면 또 다른 트랙에 가야겠다 홀랜덤으로 한 번 더 해보자 홀랜덤 한 번 더 해보자 나 이제 슬 졸리다 얘들아 근데 아 밤새여서 피곤하네 생갈치에 무서워 아 이제 슬 눈이 풀려 얘들아 피곤하다 자 홀랜덤 트랙 한 번 더 해봅시다 설마 또 오우 리버스는 올 랜덤에서 안 나오는건가 올 랜덤이라는거는 리버스도 나온다는거 아닌가 누가 나오는거 와 근데 리버스 랜덤 추가는 이게 온랜덤 트랙으로 가면 아이템도 나온다는건 아니야? 스킬들만 나오나 올랜덤 스킬들만 나오는 부분인가 그치 오우 난 안 좋은거 내리다 랜덤 나도 해외 해냅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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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고가지부.. 제가 트랙 잘 만들었다.. 이스랑.. 고가지부.. inic수가 진짜 잘 맞는 것 같은데. 다른 테이프도 잘 만들었지만.. 고가지부.. 이슈.. 이런건 reception문들도 많이 잘할수 있고 쉬우면서랄 수 있고.. 버스지 좀 어렵긴 하지 야 리버스 해보자 리버스 리버스는 뭐 나오나 태키왕은 왜 이렇게 잘해 아니야 엄마 밤새서 피곤 리버스 올 랜덤 해볼게요 리버스 랜덤 리버스는 뭐 나오나 와아 대박사건 캐릭보속 와 리버스 랜덤 괜찮네 리버스로 풋풀복음 보도 괜찮네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막자 모드 밈 아니에요 이거 막자 모드 리버스네 이걸 좀 하는데 이 트랙 잘하시는데 이 형 리버스가 진짜 리버스 랜덤이랑 올 랜덤 트랙은 원래 없었는데 진짜 옛날에 있지 않았나 옛날에 진짜 몇년만에 나온거 같은데 맞지 얘들아 리버스 랜덤이 와 쟤는 기질이네 대단해 이 트랙 랜덤이 1등이세요 와 진짜 진짜 잘달려 뭐야 와 진짜 잘달려 뭐야 형아 너무 잘달려 기질이 없네 근데 뭐 얘기 잘해 이 트랙 랜덤이 1등이세요 이 트랙 오 잘달려 죽인다 1등이다 자 일단 이 트랙 이름이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 리버스거든요 맞죠 리버스가 가장 최근에 최근이 13년도에 나왔었다고? 그래? 5년만에 나온건가? 와 카트라이더도 차 팔고 살 수 있는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메이플이니까 함 더 해보자 어 또 뭐 나오나 함 더 해볼게요 뭐 나오나 와 이건 또 뭐야 이거 리버스 뭔데 이거 아 이거 또 러닝룰이 이거 완전 그거다 이거 그룹이다 순방붙이 밀어 어우 뭐하는지 잘하네 퇴즈! 퇴즈! 이 아이템맨 유버스도 많이 나오네 이게 올 랜덤 한 번만 내보자 올 랜덤 이번엔 올 랜덤 간다 난리 났다 여기 막작이 없기 막작이 없기다 막작이 없기다 금방면조에 막작이 없으니까 막작이 없기다 이게 행복하다 막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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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지 그니까 그니까 B zinc 이제 YM2 짜증나 스피드랑 아이템도 나오고 리버스는 리버스도 스피드 아이템 랜덤으로 리버스가 나오는거네 맞지? 왜냐면 동방명조가 스피드맵이 아니잖아요 맞죠? 아이템맵이죠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랜덤은 리버스 아이템 올 랜덤은 리버스 아이템 다 나오고 리버스 트랙도 이제 아이템 스피드 둘 다 나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구독 MATT вед세요 구독 구독も 눌러주세요 구독! 구독來좀 easiest! 구독 구독! 좋아요! Biegu! 구독! 좋아요!